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송 외적으로는 유튜브로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네요 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허에 유사한 무비 전편 영상을 1편부터 31편까지 업로드를 했는데 그 과정과 좋아요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우선 기존 스타크래프트 공허의 유사는 이렇게 영상들이 다시 보기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제가 올린 영상에 총 영상이 31개를 올렸는데요 한 개가 안 보이네요 31개를 올렸는데 제가 올린 영상이 더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스타크래프트 공허의 유사한 시네마틱 영상만 보시게 되면은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캐릭터 대화와 추가 영상들을 다 골랐어요 다 골라서 1편부터 31편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다 썸네일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제가 썸네일이나 편집 등을 다 맡아서 하고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폴더를 관리해서 유튜브 분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또 영상 편집과 썸네일에 맞춰서 제가 편집을 다 들어갑니다 제 유튜브는 다 수작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영상들 길이를 보시면은 2분, 2분 14초, 2분 25초 영상들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무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무리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서 1편뿐만이 아니라 부디 31편까지 모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요가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다 1편부터 32편까지 보시면서 체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제가 대체로 새벽 한 1시 정도에 방종을 해요 새벽 1시 정도에 방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밥 먹고 혹은 편집하고 밥 먹으면서 1시 반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6시나 7시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만큼 제가 방송 외쪽으로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마문 검색을 모바일로 하시면은 모바일에서 유튜브 들어가시고 조마문을 검색하시면은 좋아요 누르기 더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요가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번엔 돼있네요 이거를 좀 오래 기간을 잡아주세요 이거 좋아요를 빠르게 누르고 나가버리면은 좋아요가 취소가 돼버려서 숫자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바일로는 모바일로 유튜브 들어가서 조마문 검색해서 제 채널 들어가시면은 좋아요 누르는 거는 취소가 잘 안됩니다 PC는 좀 빠르게 누를 경우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모바일로 한 번에 싹 한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한 12시간 정도 다 편집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다 영상들 31편까지 다 편집해서 올려드린 거고 부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몇 개는 좀 조회수를 대박치기를 정말 기대해봅니다 예 자 유튜브 많이 노력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리플도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 외에 뭐 무의미한 악플들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고 있지만 댓글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나 언제나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악플들은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뭐 의견이나 좋은 의견이나 뭐 평범한 그런 리플들은 다 댓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만명 넘었는데 조만간에 2만명 넘은 기념 여러분들 질문 또 그리고 뭐 간단한 그런 유튜브 운영 소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중간중간마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지쳐서 좀 쉬러 가겠습니다 쉬는 날에 좋은 텐션으로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쉬는 날에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많이 새서 저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고 여러분들께 홍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집 열심히 해서 또 방송 외적으로도 유튜브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항상 이번 영상처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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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